얘 처음으로 스케줄을 잡았어.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겨루기? 잭슨 나가서 우리나라 말이 더 익숙하면 더 많은 스케줄들을 더 잡을 수 있고. 준형은 잭슨 치닭거리에 아 치닭거리 치닭. 리플레이 한 번 치닭이라고 해서. 치닭거리. 가봐요. 그거 봐 치닭거리. 닭, 닭. 세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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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서 무슨의 짓을. 세파락. 와 나 안 할래. 와 이걸 어떻게 가르쳐. 이거 이제 지울까? 지워도 돼. 의미없지 이게? 의미없어. 우리 어차피 졌어. 야 진영이한테 그거 보다는 세고 사놨라잖아. 이거 봐봐. 저건 옛날에서부터 있어서 아무도 저거 안 떨어.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이와 비슷해요. 모든 일에 책임자가 있다. 그렇지. 대드라인. 모든 일에 대드라인가 있다. 모든 일에 대드라인이 있다. 뭐 다 있지. 모든 일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 모든 일에 시스템 속에서 한다. 나 진짜 미치겠다. of course. JYP 시스템. 회의 결과를 중시하고 중중한다. 이게 속담 같네. 이게 속담 같네. 이 속담은 JYP 속담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알았어. 이제 뭐 나가게 되면 쭈이 형은 한국어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그죠? 준. 준. 근데 잭슨은 한국어 이름을 하나 가볍게 좀 만들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조금만 좀. 왕는. 왕 괜찮네. 왕? 왕. 왕 잭슨이지 너. 괜찮네. 왕.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럼 왕 대신 임금 어때? 왕 임금? 왕 임금. 오케이. 준비했어요? 뭔지 알죠? Red puzzle. Crossword puzzle. 역시 나를 위해서 제가 하늘새를 만들었네. DOD.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1번. 가로. 가로입니다. 가로. 네. 방향. 동쪽에서 묻자. 서쪽에서 답한다.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을 때 쓴 사자성어. 혹시. 예. 몇 개 쓰면 안 돼요? 아니 뭐 본인이. 본인이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 동방식리? 그 SM엔터테인먼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제오와피에 봤지? 제오와피 스타. 보는 일은 책임자가 있다. 동방식리 안 돼요? 아니 답이. 답이. 답이 맞아야죠. 답이. 첫 앞에. 낱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글자를. 동으로 시작합니다. 동방식리. 동쪽 서답. 동쪽 서답. 자 우리가 뭐. 동문 서답.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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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동문. 동문 서답. 정답.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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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자성어가 아니라요. 새로운 언어입니다. 신조어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답 주면 된다. 자 우리 요즘 줄여서 말 많이 하잖아요. 숫자는 맞습니다. 그렇네. 네. 답정만. 답 너 해. 아. 답은 해. 답정. 답정. 어. 어. 답정답. 자 누가 누가 대답만 하면 되죠 누가. 답정 너. 답정 너. 확실합니까. 답정 너. 정렬. 역시. 아. 작성 세네. 자. 이제 3번 갑니다. 4월. 1일. 자 생각하고 계세요. 4월 1일. 4월 2일이 그 날. April Fool's Day. 네. 장난날. 세 글자입니다. 아 맞다. 아니야 그 뭐였지. 장난날이죠. 장난날. 아 장난을 치고 계시는군요. 아 그 무슨 날이지. 자 세 글자. 농담. 흠흠. 흠흠. 이건 뭐예요. 아 그치. 어 이건 뭐였었지 내가 아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제가 흘려서 발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흥얼. 아흥얼. 마늘절. 자 적을게요. 하흥얼. 어. 준. 준 형. 마늘절. 마늘절. 흠. 흠. 네. 마늘절. 어 알아 알아 알아. 자. 준 형. 마늘절. 아 비슷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글자. 저를 떠오르세요. 저를. 저를 떠오르세요. 저를 떠오르세요. 저를 떠오르세요. 저를 떠올리세요. 저를 떠올리세요. 마누아. 마누절. 근데 이게 나를 떠올리는데 왜 운이 나와죠. 마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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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누절. 마누절. 정확해요? 어. 정답. 예. 자 이제 4번 갑니다. 4번 갑니다. 무슨 영문인지. 무슨 영문인지. 자 영문에서 이제 고기가 없죠. 무슨 영문인지 잘 몰라서. 얼떨떨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네 글자. 어. 어. 어리멍절. 어리 왕절. 아니에요. 어리명절. 뭐? 절. 네. 어리명절이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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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궁절. 아 이거 뭐죠. 어리붕절. 아. 어리붕절. 아. 어리붕절. 야 어리궁절. 어리둥절. 어리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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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풍절. 스탑 뭐라고. 어리궁절. 또. 어리붕절. 다른 거. 어리붕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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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리궁절.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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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둥. 자 정네요. 정네요. 어리둥절. 정절. 어리둥절. 어리둥절.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리둥절. 어리둥절. 뭐라고요. 어리둥절. 어리둥절.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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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브러더. 야 이거 뭐죠. 어. 어리둥절이네. 동점이죠 지금? 동점이죠? 동점 동점? 잠깐 갔다 올까요? 아니야 괜찮아요 오케이 I O C가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근데 영어는 아니잖아 한국말이잖아 영어입니다 어? 영어입니다 I O 왕 임금 네 I O C 가 4년마다 개최하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곳 박순영! 박순영! 준! 올림픽! 자 뭐라고요? 올! 안 됐었어 왕 임금 아니 아니야 올림픽 정답 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너무 무거했었잖아 아 참나 말이나 태도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날 핫한 걸그룹 마마무의 노래 제목 음아오예 예? 뭐라고요? 음아오예 몰라? 음아오예 몰라? 오예 M O I I I I I I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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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엠에무가 노래 제목 아니야? 미스터 엠에무 미스터 엠에무 아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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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소리 겁나 지르죠 애매매해 애매매해. 아 이거 애매매하다 이거 애매매. 애매매하네. 아아 형은 성훈 씨 소리 안 지내셨는데? 나 나 지금 various Xin Korea 가고 그랬는데 목 좋아하는 두 사람은 아니니까 appele Joel 무순할 때에는 비압이 있잖아. 비압을 하면Ы 상대방이 쪄지않어. 아어서... 애매맛목! 어어 그렇지 애매맛목?! 어...? 아 신 과デ CB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 애매맛목! 어! 애매모호! 뭐라고? 애매모호호! 정답! 매일 안 쓰는 말을 만드는 노래는... 아닙니다. 애매모호는 엄청 많이 씁니다. 열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학교를 처음 세워 운영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 야! 박준동! 뭐라고요? 입학식 날! 입학할 때 나는 거지. 아, 우리 쭈이 형 피읍 되게 좋아하죠? 월식. 월식이야? 아니, 입학식 아니! 딱딱딱딱식! 아니죠! 날! 아니죠! 재! 아니죠! 기념! 기념일! 법! 기념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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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기념일! 자, 첫 글자. 기억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도 기억이 들어갑니다. 고기 기념일! 몰려? 아니, 아니, 아니. 겨! 아! 고교 기념일! 아! 뭐지! 고교, 고교! 교구! 고교 기념일! 아! 고교! 꼬시 기념일! 교! 고! 저! 저! 자! 기! 기념일! 학교 기념일!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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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격, 개격. 어? 개격! 어? 개기어, 기재빈! 박진영, 개기어, 기재빈! 자, 이거 강아지 월말할 개인가요? 자, 이거 강아지 월말할 개인가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요? 틀렸죠. 아, 강아지 월말할 개인가요, 강아지. 박진영, 개격, 기재빈! 강아지! 두 번째 강아지, 개격, 기재빈! 왕이시! 아, 개격, 기재빈! 개격! 개격! 준영, 정답! 후! 저는 사실 자기 한국어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는 거 오늘 알았어요. 그냥 이번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한번 나가고 싶어요. 일단 오늘 만난 스케줄 뭔지 모르겠어. 스케줄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우리말 겨루기가 외국인 특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너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근데 제일 조금 있었던 사람 먼저 보러 가고 끝에는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레벨, 레벨. 레벨, 그렇지. 레벨 바이레벨. 왜 이태원 가져왔어요?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잖아. 아, 사람 집 가는 거야? 집 가는 거야. 대박.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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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알죠.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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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내가 형! 이분이라고 했잖아. 여기야? 야, 더 좋은데. 워스 업 맥! 오, 잭슨. 어우 나 사준이 알아! 알지? 그러니까 하나.. 들어가, 들어가 형. 근데 지금 깜짝 놀랐어. 내 춤 일단 누른다. 사촌, 내. 사촌, 네. 사촌은 아는 사인 줄 알고. 안 지져 안 지져. 오, 이건 좋다. 우와. 나 계속 누군지 몰라서 안 알려주니까. 아, 진짜? 앉아 앉아, 편하게 왜 그렇게 서 있어. 형, 그럼 내가 형 찰, 샘 형 챌린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샘하고 챌린지 해야 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무슨 챌린지요? 네가 지금 어딜 나가야 되냐면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겨루기, 형.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나가는 건데. 잭슨이 그게 외국인 특집이라서 우리나라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하고 컴퓨티션 하는 거야. 한국어를 배틀하는 거야. 배틀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너하고 와서 조금 대결을 해보게. 형, 근데 이렇게 계단, 계단식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못한 사람부터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형이. 야, 정신없어, 진짜. 그렇게 써려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정말 대박이다. 그러니까 제일, 제일 쓰레기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 아, 왠지 형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지? 그럼요. 안 했어. 아, 진짜? 쓰레기는 아니고. 야, 대박이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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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정도. 쓰레기 정도는 아니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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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어? 뜻이 뭐냐면 네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살았는 게 제일 조금이야. 그리고 다음 갈 사람은 너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어. 그 계단계로 가는 거지. 내가 언제 쓰레기라고 했어? 야, 제일 쉬운 사람. 제일 쉬운. 제일 쉬운 사람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니지. 왜 내 입에다가 말을 집어넣어? 아니요. 안 맞아, 지금. 일단 니네들이 이거 퀴즈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데리고 왔어. KBS 아나운서 동생 불렀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다 나가서 이제. 동생. 여기. 동생 분이요? 아니 좀 연락 좀 하고 오시죠. KBS 아나운서 최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했죠? 저 결혼했습니다. 박지윤 씨 남편. 박재범 아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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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상회담도 한번 나갔는데 그걸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씩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샘오츄리. 보이시죠? 첫 번째, 제일 쉬운 단계.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예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초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답을 하는데 5초 안에 답을 하셔야 돼요. 5초? 얘를 보여드릴게요. 짧지 않아? 10초라도. 첫 번째 단계니까 제일 쉬운. 기억. 기억을 드리면. 자,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야. 고기. 고기. 정답. 가고. 가고. 정답. 가가. 네? 가가. 이런 거 알죠? 가고도 되고. 아. 공기. 공기.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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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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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탈락. 뽀뽀. 뽀뽀. 쌍뷰시잖아요. 아, 뽀뽀. 비비. 예. 비비크림. 탈락. 비비크림. 선생님이 비비크림 있잖아요, 비비크림. 저 선생님은 아니고. 네. 아나운서 씨. 비비크림. 비비크림. 외래여잖아요. 탈락. 이 게임 그만해도 된 거 같아. 이제 이겼어. 야, 너 웃기지 마. 야, 시작이니까 봐주는 거야.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 원. 나, 쌤. 왜 그런지 알지?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나 양말하고 스테이지 상으로 똑같아서 그래. 헛갈려서 그래. 헛갈려. 이거 빨간색인지 까마색인지. 헛갈려가지고 네가 그거 벌병하다. 아이, 아이, 스타일리즈 보러 깔아주는 게 정확한 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약간 매직아이 같아. 아, 도구도 헛갈려서 자꾸. 아. 이제 해야겠다. 기여미. 기용. 아, 땡. 강아지. 아니, 그건 안 돼. 강아지. 어. 세모츠리. 거위. 거위 정답. 어, 거위인데. 야, 있어, 있어. 기온. 기온 정답. 기온. 기온. 아니, 구위. 구위 정답.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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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 오, 예. 자, 다음 문제. 그, 힐링. 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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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기지 마. 홀럭.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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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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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럭이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마다 홈럭이 없으니까. 뭐 집 뛰는 거라든가 안 되잖아. 집 뛰어. 힐링도 정답이에요. 힐링도 정답. 힐링, 감사합니다.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인정 안 돼요. 참나. 세모츠리. 혈이. 혈이. 이 혈이. 혈이. 혈이 안 돼요. 사람 이름이니까 안 돼요. 호락. 호락. 세모츠리, 세모츠리. 네, 쌤. 허락. 허락을 주세요. 허락을 받으면 제가 알 수 있어요. 아, 맞아. 야, 허락을 못 받으면. 야, 허락을 못 받으면. 허해. 야, 너 귀엽잖아. 허락이. 허락. 합리. 합리. 합리적이라고 할 때 합리. 예, 합리. 정답.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칠이가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재활용. 아이고 참. 재탄생했죠. 아이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또 남아있는데요. 또 남아있어요? 자, 보여드리는 문장을 잘 보고 문장 안에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뭔데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세 개를 먼저 찾으면 되는데 얘를 보여드릴게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시급하고 하셨어. 자, 이 문장에서 글자들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자랑 짜장면의 장자를 합치면 어장. 어장. 아, 이렇게 만들었네. 세 개, 세 개. 세 개의 단어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맞다. 어떤 사람이 노래 가사예요. 오, 설마. 자, 네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 네가 하면 난 이기지 못하는데. 너네. 다섯 세븐의 노래죠. 정답! 정답, 잭슨부터. 가면. 가면 정답. 돼지. 돼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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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 이런 거 연습이 안 되죠. 연습이 안 되죠. 이제 나갑니다. 남자의 첫 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우와. 준. 의사. 의사. 의사 정답. 잭슨. 사자, 사자. 사자 정답. 어. 쌤,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네, 나오나요? 네. 오, 갑자기 왜 이래? 쌤 모의 7위. 쌤. 무사. 무사? 네. 무사 정답. 오, 맞네. 무슨 뜻이에요? 저 진짜 간에서 친한 친구 이름이 무사 같네요. 은지, 은지. 은을 사라고. 제가 그 사는. 제가 대학교 때 조환위자가 김은지였거든요. 자, 무사는 나왔으니까 뜻을 아시는 분한테 정답. 무사? 무사가 도사 같은 사람이잖아. 무사? 무사는 아니에요. 무사는 미래를 보는 사람 무사입니까? 네? 무사. 아, 무당. 무당. 무당이죠. 무당을 말한 거예요? 무사. 무속인? 아니에요. 아, 무사가 그거 칼 싸움 하는 사람이죠? 정답! 아, 나는 왜 이래요? 쌤이 하나도 못 맞췄어요. 안 나온 거 중에 은사가 있어요, 은사. 은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야? 은사가 뭐예요? 뜻이, 뜻이 몰라서. 제가 은사를 생각해서 뜻을 이제. 은사는 선생님, 티처. 예. 그리고, 아, 여러분의 성함과 비슷한데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 무지. 무지개요? 무지개? 아니, 무지, 무지. 무지. 지식이 없다. 에헤. 선생님. 선생님. 이러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예. 자, 이렇게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보니까 막사막한이네요. 처음에 제가 이기고. 네 양말이나 빨리 바꿔. 아니, 아니 왜 어디로. 어디로 가져와서. 어디로 가져와서. 세모 7위. 자, 우리말 벼루기에서 우승하고 싶은 준형과 잭슨. 세모 7위. 쌤. 기준. 기준. 예. 무슨 뜻이에요? 기준은 약간 시작할 때 필요한 기준이고. 샘플, 샘플. 샘플. 기준 정답. 네, 기준 정답이고. 오기, 오기, 오기. 네? 비가 내릴 때 내 눈이 구로일 자료. 오기. 오기. 오기 정답. 네, 여기 있고. 와, 똑똑하다. 왔다, 왔다, 왔다. 박수빈 씨. 에루. 네? 에루. 잭슨, 잭슨, 잭슨. 에루 배우. 에루 배우. 잭슨, 잭슨, 잭슨. 저는 에루 배우. 잭슨. 은서, 은서, 은서. 은서, 은서는 제 독화 이름. 잭슨, 잭슨, 잭슨. 고기. 고기. 고가 어딨어? 고기. 정답. 잭슨. 승리. 승리 있잖아. 오, 있네. 계속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연예인 딸 중에 이 이름이 있어요. 연예 딸? 연예인의 딸. 랩을 하시는 분의 딸. 하루. 하루. 하루 정답. 하루? 오, 하루. 아, 거기 있네. 하루, 하루. 하루 뜻은 알아요? 한 일. 한 일. 원 데이. 원 데이. 오케이. 정답. 잭슨 이겼네. 역시 첫 번째 단계에 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세모 치리, 세모 치리. 잭슨. 잭슨 빨랐어요.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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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고등학교 2학년. 에이, 그것도 피지야. 고2야. 그게. 왜, 그걸 왜. 아, 맞아, 맞아. 고등학교 2학년. 고2. 고2. 세모 치리. 세모 치리. 해산. 해산 뜻이 뭐예요? 아, 해산. 해산 두 가지 정도 뜻이. 어, 맞아, 맞아, 맞아. 선, 선. 해가 뜨는 산. 해산. 어.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씨뿐 산. 아니야. 해산이여. 쭉쭉쭉쭉. 이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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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정답. 하, 산. 세모 치리. 마산. 사초리는 말 아니에요? 마산. 아, 이거 지명. 마산이 근데 어디 있어요? 마산. 오구선 아니에요? 오구선 아니에요? 오구선 아니에요? 오구선. 오구선. 펜. 펜. 시풀. 시풀. 정답. 잭슨. 네, 잭슨. 이동. 이동. 오. 오. 아니, 무슨 뜻인지. 이동, 이동. move, move, move. 정답. 잭슨. 잭슨. 동물. 아, 동물. 애니멀. 애니멀. Thank you. 오. 오. 잭슨의 승리예요. 잭슨 진짜 눈치 없다. 내 집에 와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형이 단계니까. 제가 단어를 알고 있는데. 뜻선이 뭔지 몰라서. 뜻선. 자, 저희가 초석 맞추기는 57위가 이겼고요. 문장 속 단어 맞추기는 잭슨이 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과 잭슨의 결승전. 그럼 준형, 준형은요? 박준형 씨는 이미 탈락이죠. 난 탈락. 괜찮아, 어차피. 아니, 본인이 탈락이 된다는데 이제 참비가 지나서. 어차피 난 뒤 매니저를 일부러 저어주는 거야. 안 되겠어, 진짜. 어차피 일부러 저어주는 거야. 마지막 한 문제. 문제 나갑니다. 잭슨 이겨라.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와, 이건 되게 어렵다. 잭슨. 잭슨. 수미.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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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아, 사람 잃으면 안 돼요. 사람 잃으면 안 돼요. 쌤 오칠이. 쌤. 결과. 뭐, 뭐, 뭐가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제 결과. 쌤 정답. 네, 결과예요, 결과. 오케이, 하나 나왔다. 잭슨. 아, 쌤. 다 착 닫았어요. 잭슨. 수다. 뜻은요? 수다 떨자. 수다 떨다 할 때 수다. 네. 정답. 우와. 자, 지금 한 문제씩 맞췄나요? 네네네네네.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세 번째. 다수. 그냥 맞죠? 뜻. 우와, 다수. 뜻. 우와, 다수. 이렇게. 엄청, 엄청. 여러 개.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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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쌤이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요, 나도 좀 눈치 있으니까. 형 집이니까. 형도. 야, 나도 눈치 있지. 내가 제일 형.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렇지. 다 20대 동생들. 아무튼 2단계는 자신 있어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한국말에서. 그 집 가는 길은 조금 더 가기가 더 쉬울 거야. 여기보다. 2단계 가자. 아. 아니,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 지금. 아니, 라디오 생방송 늦는데 이거. 아이고, 참나 참. 아니, 11시 생방송인데 안 오시면 어떡해. 여보세요? 아니, 이 시장님. 아, 예, 예. 아니, 11시 생방송이에요. 아, 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내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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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범 새끼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저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니, 자기 놈도 못 까놓으면서 무슨 매일을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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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과음을 좀 했어요. 과음이요? 아니, 오늘, 오늘 스케줄이 많은데 과음을 했다고요? 아, 예. 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과음을 하고. 아니, 영. 술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모른대로 안 오면 갑니다. 아니, 술을 드셨어 또. 아니, 영 기자도 술 안 먹는데 매니저가 술을 먹고 추해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빨리 오세요. 아, 영 기자 미안해. 아, 영 기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다가 노물찌 일어났다가 깜빡창이 들었어요. 지금 11시. 빨리 가요. 네, 빨리.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기사 한 분 모셔왔어요. 기사 누구 없어요? 기사 모셔와.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저기, 보도에 올라와. 아, 개. 개. 방송국에 개를 왜 데려와. 개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 갠데 저희 가족이 다 외출해가지고 봐줄 사람이 없어요. 개 좋아하시니까. 아, 나 이런 스타일에 개를 싫어해. 나 본독 이런 애들 좋아하지. 오, 기둥이 내밀고. 아, 하지마. 저기, 저 라디오 할 때만 좀 봐주세요. 아, 알았어. 가시죠, 예. 아, 개를 데려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포도야. 포도. 어, 이 이름이 다 알아본다. 걔들 자기 이름 잘 모르는데. 아니, 그냥 소리 질러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똑같은 거예요. 포도 아니고. 파도! 포박! 아니, 11시에 뭐가 있습니까? 라디오쇼 하지 않습니까? 아, 방명쇼 라디오쇼. 오늘 한 번 더 출연하실래요? 아,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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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 kalk bodies it right? 아니, 고여준 쿠 realidadателейchem 사람 좀 가 respect 보일と思갔군요. 멈탈한 사람이 좀 가겠다고 해 수 아, 너너너너너너네. 아니면 이경규를 사랑했던사람 참석이 아! 아니, 뭐, 저기 Arizona 됐 الي 여드 iT 아니, 뭐, 저 SNS 시작하셨다면서요? 아 노노노, 아 노노노. 보존 Gonna 사람 좀 가겠더라고. 혼돕한 사람 투 그래도 이원구. 이경규를 사랑할 vulnerable 다니던 사람들이 i경규의 옛 연자들. 아니 무슨 요한지 SNS우 시작하셨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이거뭐에요 이거 아니에요AUім. 내 얼굴의 치마도 인가. 오늘 인용적으로 몇기를 만들거니까 찍어서 올려주세요. 뭐 예의바른 연기자 이러고 있죠? 작가들한테 안아주고 수현 씨는 악성 이런 거 챙기는 연기자, 광영수 그리고 라디오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대본 보는 모습 언제나 열공중 이런 거 아 오늘 마침 세차하려니까 추워졌네 뭔 세차를 해? 아 이 차 세차... 손 세차해야 되는데 영화에 뿐이 손 세차를 한다고? 아 당연하죠 손 세차해야죠 아니 그냥 그 기계... 에이 손 놔두고 뭐해요? 손으로 이렇게 항상 불어가면 깎어야 내 손이 있구나 어 내 손이 불쾌구라구나 아 눈 온다고 그랬는데 예? 눈 올 때 해야 돼요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비 올 때, 비 오기 전에 추운데 추울 때 해야죠 추울 때 눈을 열을 열면서 계속 안 난다고 그러면 꽝 때까지 내려오네 예? 걔를 몇 마리 키우세요? 개 여섯 마리 여섯 마리요? 폰을 드리고 그냥 놀러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네 물릴 텐데 네 누가요? 예 우리 걔를 예 남이 걔 무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 아빠 괴롭히는 거 맞지? 야야야 올라간다 형이 하지마 형이 하지마 진짜 물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야 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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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모든 회사들이 새로운 모델로 교체들을 많이 해요 제품 제품 해 줘 일단 이동통신 쪽 하고 커플 쪽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뭐 형님들 저랑 캐릭터가 맞게 자양강장제 잇몸치료제 좋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거 상조 CF는 상조 먼저 돌아가실거니까 하세요 이번에 상조 광고가 들어왔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왜요? 미친짐한 것 같아요 뭐 어때요? 장례 문화가 다 준비해놨는데 장례 문화가 잇몸치료제 잘못 생각했어 아 차 그거 안 가져왔네 뭐야? 꽃감하고 약과 아 냉장고에서 봤는데 아 괜찮아요 꽃감하고 갔다 오시면 돼요 파니까 약과 사러 사러 가는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차 뒤에서 돋는데 꽃감하고 진짜로요? 아 아까워 포도야 되도록이면 안고 다니세요 왜냐면 저기 목욕을 해가지고 발 들어주면 또 끌고 다니려구요? 아니 목소리 일단 하지요 도망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면 가만히 안 될거에요 각오에요 잊어버리면 진짜 저희 막내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여기 오줌 싸야 되니까 아니 오줌 싸는게 받아주면 돼 내가 아무데나 오줌 싸는게 큰일 나니까 야 인마 일로와 얘 여자에요 여자 계단 잘 오네 계단 원래 오르는게 힘든데 야야야야 처음이야 처음 야생적으로 키워주니까 개를 개답게 키워줘야지 개가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요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고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고 개를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아 이거 불안해서 못막히겠네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으면 개가 다시 태어날 때 개로 태어나요 형이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개를 챙겨주고 아니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으면 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니까 저 방금 들어가면 공원 한 바퀴만 좀 산책 좀 시켜줘요 아이 싫어 아이 산책 좀 시켜달라고 지금 얘가 방송국 산책이나 밖에 산책이나 아 저는 아니 땅을 그렇게 해줘야지 얘 얘 얘 얘 아니 그게 방송은 아니 땅을 한 바퀴만 해줘야죠 아니 방송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발을 개를 갖고 흙에다가 막 발을 비벼줄게 이렇게 아니 장난을 하지 말고 그냥 산책 한 번 해줘요 좀 있다가 아 지금은 SNS 아 봐 SNS 해야 되는데 딱 그래 아까 개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야 개는 말이야 계속 지금 도망가 있는데 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 알았어 가족이에요 가족 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이 찾으면 돼 안녕하세요 성, 성 피디 저번에 욕 오신 거 그러니까 매니저로 하셔야 되니까 우리 자 가족 같은 분위기 아 그래요? 예 찍어주세요 가족 같은 분위기 아 형을 찍으라 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봐 저봐 피디도 피디도 고개를 좀 뒤집으세요 수줍하고 고개를 좀 뒤집으세요 고개를 뚫어라니까 고개를 뚫어라니까 고개를 뚫어 자 옆모습이 옆모습이 정면 나가면 안 돼요? 옆모습이 아니 피디가 좀 부자연스러워 하하하하하 아 인간적인 모습 최고야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좋은 모습만 올리면 돼요 한 시간짜리 뭐 하나 없어요? 하하하하 아니요 본인 일 보는 일자리를 여기서 구해요 본인 일자리를 9시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그러지 말고 형님이 12시부터 1시까지 어때요? 12시부터 1시 지금 공석이야 공석 공석 진짜? 그거를 뭐 팝 프로에요 아니면 가요광장 이경규의 가요광장 1시간으로 이래서 이경규의 가요광장 하하하하 안녕 이제 수사학교의 이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규의 가요광장 하하하하 가요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12시부터 1시까지 나 원래 라디오 들어왔었어요 내가 그때 왜 안 한다고 그랬지? 아이씨 이게 한마디도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돈을 보고 방송을 하나? 내가 방송을 하면서 돈이 따라오는 거지 거짓말쟁이 30만원도 안 주기 위해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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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과 있네 아 제거에요 이거 약과 못 먹으면 방송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먹고 싶지? 먹으면 큰일 나 전병 이행실 준비할게요 전병? 네 전화 전화 병 병이 약하드렸습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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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예쁘다고 저기 약과 드시고 싶으면 가서 한 3개만 사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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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과 차에 붙는데 꽃감도 차에 붙는데 전병이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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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병 두 개, 아니 아니 약간 두 개. 점병 달라요. 정신 나갔어. 야 올라와. 야 인마 올라와. 인마 이리로 올라와야지. 제 면이 제야? 아 걔가 아주 계산을 잘 왔다 갔다 하네. 약관은? 약관은? 아 약관. 하닐때문 같아. 네 싸워주세요.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술 드시는 게 맞구만. 아 자를 수도 없고 이거. 매니아가 설사 터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주희야. 빨리만 이렇게 강하지 말아. 자 앉고 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아이 진짜 너무 하시네. 아이. 아이 어떻게 매니저가 안 와. 진짜 설사 터져서. 설사 터져서. 설사 터져서. 설사 터져서. 누구인데? 어휴. 빨리. 나 반응을 해. 아 형님. 아이. 형님. 아니 지금. 아 그리고. 아 이거 샌머에서 1분전인데. 아니 지금. 설사 터져서 그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도게 봐요 빨리. 앉아요 빨리. 1분 남았다니까 지금. 정나게 만질 때. 이거 5점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빨리 앉아서. 여기 땅에다 놓고. 여기 자. 여기 놓고. 자 여기 잡아요 자. 거기 앉아 있어요. 앉아있어요. 가만히. 잘 봐. 떠들면 안 돼. 개소리 가면 안 돼. 저녁에 만지지 마. 저녁에. 개 보라고. 저녁에 만지지 말고. 30초 동안 지금. 개 보라고 개, 개. 자, 그래. 한 장 찍고, 한 장 찍고. 방송에 집중하는 모습 하나 찍고 지금. 괜찮아? 발로 차고. 제가 지나갔어. 발로 차고. 조용히 떠들면 안 돼, 생방송이야. 조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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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켜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긴장하라고 같이, 연기같이. 긴장을 하니까 봐봐요, 지금 바로. 3초 전이야, 나는 떠들잖아, 이렇게. 웨이컴, 웨이컴, 웨이컴. 웨이컴, 웨이컴,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취파 박명수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취파 박명수입니다. 본인의 좌우명 뭡니까? 포기할 거, 시원하게 웃겨라. 벌써 포기해요?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내가 내한테 바치고, 힘을 바치고, 힘들고, 지치고 하면 그냥 아, 이기위다. 이런 건 아니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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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가 갈 길이 아닌 것은 바로 포기하고 다시 매진한다 그런 얘기죠?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좌우명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거, 시원하게 포기해라. 시원하게 포기해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성 중에. 아, 쟤가 꽁뚝뚝뚝뚝하니까. 자꾸 그러면 추론시켜요. 또 또 나오실 거예요? 이경규한테 한명 친 사람 붙어오요? 아니, 아니, 한명 친 잘 먹어. 걔만 보고. 이경규가 사랑. 아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미안한데 데리고 밖에 나가. 나, 나, 나. 방해돼서 안 되겠어, 이거. 너무 장난 갖고 빨리.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자, 안고. 아, 한명밖에, 한명밖에. 어떻게 그걸로. 어, 지자님 어떡하냐. 여기, 여기, 여기. 개팝, 개팝. 자, 미안합니다. 자, 좀 나가주세요, 예. 나가주세요. 서현아.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어케께 막아놔야지, 갑자기. 이 지압 신발을 신어줘야 이게 시원하거든 이게. 아니 걔가 놀아줘야지 뭘 끝나면 지금 노래 나올 때 잠깐 나왔는데 이러시려면 매일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놀고 싶어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러려면 제가 뭐로 데리고 갔겠어요 그냥. 아니 걔를 봐달라면서. 봐주세요 같이 놀아줘 얘기도 하고. 알았어 놀아줄게. 아니 이렇게 형님 자면 형님 걔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같이 놀아주고. 알았어. 형님 비영리언도 좀 가르치고 좀 구구단도 가르치고 좀 하세요. 발. 발 줘 발. 내가 와가지고 발 한 발 딱 죽여도. 발. 예 부탁드릴게요. 자 자 자 자. 자라고. 니가 자야 내가 잘 거 아니야 자. 얘는 자는 거야. 우리 애들은 잘단 말이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제 잘단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지금 불덕 있어 불덕. 분명히 널 물거야. 강호하고 있어. 손. 손. 명수 닮아가지고 약해. 이렇게 해도 잘하는데. 손. 손. 할 줄 알면 아무튼 손. 자. 졸린다, 졸린다 봐. 잔든다. 잔든다. 꾸벅꾸벅. 잘하면 자. 그가 하나 할 줄 알아. 자. 아, 어디. 아, 정말 미치게 할 거 같은데. 혼자 있게 못하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아, 이러니 화를 안 날 수가 없어. 아, 우리 포도. 포도, 일로와. 포도, 일로와. 포도, 식기아. 쉬이이이이이. 아, 어디 갔다고 오셨어, 형님. 아, 형님 이러려면 집에 놔두고 온 지 왜 덥겠겠어?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실만한, 방송으로 아실만한 분이 이러세요, 지금. 아니, 개물을 왜 마셔요? 개물이잖아요. 앞머리 illustrations. 이리 와 아빠 끊어 이리 와. 아빠 아빠 하지 마. 아빠 맞아요. 그 정도는 살아가니까 그런 거지. 개한테 내가 아빠도 아빠도 하는 거 오빠야. 이리 와. 난 안 그래 주인이라 그러지. 아 세차기. 형님 세차기 날씨. 세차기 날씨 좋아 이거는. 나도 풀렸어. 아침에 엄청 추웠는데. 아 날씨 좋았다. 형님 차. 세차 해야 되겠죠. 아 차를 어떻게. 이리 와 이리 와 먼지. 더러워. 깨끗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참나 세차는. 차가 이렇게 더러워.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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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게요. 저. 네? 네? 안녕하세요. 몇 차례 나왔어요? 먹어요. 아니 라디오. 몇 푼 해가지고 몇 푼 든다고. 주차비가 11,000원 나오면. 아 여기 뭐 먹고 살아라고. 주차비 갖다가 여기로 해놨어. 아따 와봐. 나 뭐 하러 오신다고 그랬어. 나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나는 휴대폰을 가져오길래 사진 찍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관광고 계시잖아. 핸드폰 하고 찍찌냐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 그 화를 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매니저 아냐. 아니 매니저 아니 그 매니저인줄 아나 봐 진짜.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자기를 왜 저 사람하고 찍냐. 나하고 찍냐. 저 사람하고 찍지. 아이씨. 세차고 뭐고 확. 차 그냥. 아 왔네 왔네 왔네. 와 손 세차 와. 아이씨. 아 손 싫을 것 같네 여기 아. 뭐든 셀프는 정말 싫어. 아이씨 셀프는. 아 세차를. 세차를. 아 답답하네 정말. 아 집에서 하지. 집에서 세차는 어떻게 해요. 세차 되게 와서 해야죠. 아 이거 참. 세차 한 번 하기 힘드네. 가서 봐 강아지를 어디다 놓지? 저기도 강아지가 있네. 장갑. 장갑 혹시 있어요? 사장님 고무장갑 같은 거 없어요? 여기다 놀고 있어. 여기서. 여기다 놀고 있어. 같이 친구끼리. 친구 친구끼리 놀고 있어. 친구끼리 놀아. 왜요? 동생이네 동생. 다행이다. 아이씨. 아 세차 해야지. 개하고 놀고. 아니 그럼 개랑 여기다 놀게 해야지 그러면. 잠깐만 뭐가 안 되지. 여기 놀고 있어. 저 커피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아 커피. 나타나지 마. 고맙습니다. 양쪽 끼고. 이거 벚꽈해요 벚꽈. 아 추워. 아 내왔습니다. 다 못해요. 상관없어. 벚꽈해요 벚꽈 벚꽈. 아 추워. 벚꽈 어차피 다 튀긴 애니까. 아니 안 튀긴 거야. 아유. 너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커피를 하든지. 아유 가든지. 저기. 하여튼 가 가. 부작 좀 드릴게요. 형님. 형님 할 일이니까. 아니 뭐해요 이거를. 하지 마. 아이씨. 아 왜 그래. 아니 봐봐.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넣었나. 아 이게. 아 이게. 이거가 잠바지 벚꽈 이렇게 해줘. 열심히. 아 장갑 씨. 얼마야? 4,000원? 산돗밥꽈을 잘했구나. 2,000원. 우리 매니저는 새 차 안 하는데. 이무수가. 에이 차. 에이 먹으라 씨. 에이 먹으라 뭐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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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돈 한 번. 에이. 돈 한 번. 에이. 돈 한 번 넣으면 4분이래 4분. 500원에 4분이라고. 4분 줄을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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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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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 왜.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이거. 아 그 안 된다니까. 이게. 2분 40초, 2분 40초. 빨리빨리 해, 빨리 빨리. 2분 40초라니까. 빨리 빨리. 아, 깔치. 3초. 이거 뭐야? 끄면 어떻게 끄면. 3초. 아, 시계 계속 가잖아, 지금. 어디가 3초야? 아, 진짜 3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유 씨. 아, 큰일 났네, 이거. 샴푸질을 하면서 하는 거네. 아이, 정말 답답해. 샴푸 없네. 샴푸는 어디서. 어디서 나와요? 그 옆에 총, 옆에 또 하나 총 있죠? 네. 거기 기계 있죠? 거기 샴푸라고 돌리면 샴푸가 나와요. 뭐 그렇게 뿌려요? 아니, 거기 있는 거지. 아, 여기 있네. 이걸로 한 다음에 이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진짜. 잘하네. 아유. 남의 철아. 내 모유 잘 움직이지 않아. 어, 손 시려. 어, 손 시려. 어, 손 시려. 아이, 참. 아, 씨. 끝났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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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끝났네. 아유,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번에. 이거 그거 풀면 안 나오지 또. 아, 잘 나왔다. 형, 잠깐만 형님. 이게. 이게 한 번에 4천 원인데. 돈을 넣으면 이게 몇 분이에요, 이게. 4분 40초란 말이에요. 바로. 아쉽죠?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휠이 너무 두르고 휠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넣지 말고. 시간을 저렇게 하려고요. 한 명이, 셋째가 한 명이 계속 칠을 해야 돼, 지금. 아이, 죄송합니다. 아아! 야!! 야! 아니, 내가 qualcosa 그거, 왜 이거를. 아, 그게 아니고. 아, 비께라고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에요. 아,George. 아, 그럼 뭐, 빈태 나오라고, 여기서. 쉬겨야죠, 지금. 수기하지 지금. 수기하지 무슨 말이야 지금.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거.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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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아 차. 아 차. 아 차갑다니. 아 차. 아 차갑다니. 야 왜. 아 장난치지 마. 나 치니까 아 치면. 하지 마 장난. 하지 마 장난. 하지 마 장난. 왜 왜 왜. 아 배 안보이잖아 나. 뭐가 안 보여. 아 배 안보이잖아. 뭐가 안보이야. 왜왜왜 왜왜. 미안해 미안해. 야 하지마. 아이씨. 아. 아이씨. 앞이 안 보이냐. 아이씨. 아 더 닦아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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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됐습니다. 그만해. 네? 그만하자고.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하지 마 그만해 이제. 세차고 먹어. 야. 다 됐어 이제. 세차. 차 자체가 더러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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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괜찮아요? 왜 그래. 갑자기. 저번에 추니까. 뭐야. 뭐야. 야. 니 개. 개. 개 세차하자. 어? 니 개 있잖아 갖고 와. 네? 이거는 개 세차하면 해주잖아. 아이. 영화 지금 10도에요 10도. 어떻게 큰일 났나고.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 이제. 됐어. 물 안 나와? 안 나와. 다 끝났는데 뭐해 이런 거를. 아유. 응? 아유. 무슨 무슨 안 나오나 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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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hh. 안주 안주 안주. 안주 마. 물, 물ities 잘 váchiza 물 와. 아! 물가자! 물가자 나왔습니다. 스케줄을 잡아야겠어요. 이게 스케줄이 없으니까 세차도 시키고 걔도 좀 봐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스케줄을 잡아야겠어요. 형,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게 되게 궁금해. 오오오오 swiss 넉넉 어욼리. 아유, 불러요. 하악! 아유 왜 들어가! 형님. 형님. 머리 머리. 가자. 야 가자. 어 저기 서서야 이거. 여기 이거 이거. 가자 가자. 어? 형님. 형님. 심신 한 번 해줘 심신. 그 대단히. 그럼 해줘. 하지 마. 바로 그래. 하지 마. 아니 가만히 있어. 왜 움직여. 예능한 사람이. 예능한 사람이. 아니. 심신 한 번. 심신 한 번. 됐어 됐어. 그만해. 수고했어요 선생님. 머리 다 말랐어. 우와 세팅 기가 막혀요 세팅 이거. 가자. 가자. 학교. 차가 깨끗하지 않아? 예. 아 이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형님. 근데 지금 문을 많이 묻어가지고. 네. 목욕 한번 해요 목욕. 뭐요 그래.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목욕는데 어디 안 돼. 여기 사우나 가서 한번. 잠깐만. 한번 쑥 담그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내가 올리려고. 이런 거 올리지 말고. 내가 새 차에다가 올리는데. 아니 입에 바람 나가지고. 이런 거 잰는 걸 올려야 돼요. 그래. 아유. 형님. 사우나 하나 가요. 사우나 가서 잠궈. 문 붙었는데. 거품이랑. 타세요. 사우나 가서. 사우나. 아유. 아 형님. 아유 형님. 아유 형님.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자 이런 이런 이런. 아 형님 왜. 아니 근데. 오늘 뭐 스케줄 없는 거 같은데. 왜 또 나오라고 난리야. 형님. 스케줄 없는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왔어요. 아니야 뭐. 뭣은 있는 거지 뭐. 오 멋있는데. 중절모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좀 작아요. 중절모가 진짜 잘 어울리는데 좀 작아요.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뭐 모자 되는지 아주 그러신다. 모자 쓰는 거 알지? 오늘 스케줄은 없는데 저희가 내일 CF를 찍어야 돼요. 광고가 하나 들어와서 그거 찍으려면 오늘 준비를 좀 하실 때. 뭘 또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좀 있습니다. 아 스케일이요? 저는 좀 큰 걸 잡아왔어요. 아 그럼 알지. 그래서 가실 때가 좀 있으니까 일단 가시죠. 아 그래? 어려운 거야? 아니 어려운 건 아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가시죠. 갑니다. 가요. 저희 내일 CF가 그 촬영 콘셉트이요. 어.. 힙합이에요. 힙합이에요. 뭐야? 힙합? 네. 힙합. 무슨 노래 하는 데 쓰는 얘기야? 네 힙합에서 내일 하실 게 거기 이제 랩 아시죠? 랩. 어? 랩이요. 랩? 아니 뭐. 형님 저기 개코 아세요? 응? 개코요. 개코? 최백코? 아니 최백코가 안 할게요. 최백코는 내가 알지. 아니 낭만에 대하여 어르신 말고요. 다이나미트. 모르세요 개코? 몰라. 아 그러면. 다이아나라는 노래는 안 돼. 다이아나 뭐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힙합 음악을 하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려고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하하. 하하하. 매일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배프콘 아세요? 배프콘. 저기 저 아까 백호 얘기했잖아요. 백호가 아니고요. 백호가 아니고요. 백호콘. 베프콘. 베트콘. 베트콘이 아니고요. 베트콘. 네. 다들 저렇게 부르세요. 맞아요. 네, 배트콤. 배트콤, 배트콤. 그런 거 부르시면 되죠. 그런 거 이따 갈 때 레스콤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이따 갈 때 레스콤 하면 되지 뭐. 레스콤! 라인은 오래 하고. 오늘 좀 많이 도와줘요. 아니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방송을 내일 찍으시는데. 그러면 소개 인사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아예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완전 갱스터 힙합식으로. 아 이게 진짜 어르신들한테 힙합 가라추리네. 오늘은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재밌네. 원래 우리 선생님 들어오실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은 위아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은 위아래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브라더 시스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잘 보세요 형님. 그쪽은 반갑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줘요. 이번엔 살짝 부딪혀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둘기처럼 날개를 펴다가 여기 잡아. 잡아. 그다음에 여기서. 뚱 하고. 여기서. 뚱 하고. 그다음에 이거 펴야 돼요. 펴고 여기서 끝에 이제 우리의 결속력을 다해서. 끝까지 힘을 안 넣어요.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야오 야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나는 받치는 형님인 줄 알았어. 형님 한번 같이. 형님 한번 인사 한번. 야오. 거기는 거기는 아빠한테도 그러거든요. 아빠한테도. 아빠한테도. 헤이 팝 이러면서 다 가요 이렇게. 아빠한테도. 네. 좀 더 친구같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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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대사는. 여. 막. 요만. 아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니 뭐. 요 브로 뭐. 뭐 스톱 브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라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문을 그러면. 네.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 좀 좋아하세요. 아니 뭐. 장국밥 있으면 하나 먹으면. 장국밥 있으면 하나 먹으면. 장국밥 있으면 하나 먹으면. 아니 그 때문에 장국밥을 찾으세요. 여기서 그거 먹는 게 별리지. 아니 그거는 나머지 상관에서 드세요. 유지한이가. 한 번도 안 드셔보셨으니까 그러면.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또. 그런 걸로 가자고. 또 이렇게. 또 기름진 거 좀 드시면. 이렇게 넉넉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음식까지 뭐. 야 가면 맨날 거야.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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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아닌데. 이모. 이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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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모스. 도모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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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됐죠. 예. 안 됐어. 인사 됐어 선생님. 그리고 이 친구가. 힙합계에서 별명이 힙합 비둘기예요. 아 그런구나. 힙합이죠. 힙합 비둘기야. 힙합 비둘기. 형님 뭐예요. 형님은 힙합 두꺼비 아니에요. 그냥 힙합 dezual 경우에는. 닭 두꺼비야. 떡두꺼비지. deb собой는 좀 심하네. 이러니까 댓글이 안 좋은 거야. 왜 yanilda 뭐예요. 겸둥이 겸둥이 왜 qué thing. 네 meal. 아니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과 재미있죠 1번대zt πα 不要 job다. 네네. 저는 제일 처음에 이름을 짤 때 제가 인제 분명히 대준이거든요. 대자 들어가는 게 뭐 없을까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ipogo다가 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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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콘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뭔 말이 돼? 아니 대준, 대준에서 어떻게 대프콘. 빨리 하면 돼. 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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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프콘. 약간 이런 느낌. 나갔지. 제가 진 건 아니에요. 아는 동생이 졌어요. 대프콘. 그렇죠. 대프콘. 별거처럼 선생님과 이름하고.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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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 나는 뭐 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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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 헤헤지 뭐. MC 헤헤. MC 헤헤지. MC 헤헤지. 송해, 송해는 송자들이라니까 뭐. MC 소맥은 안 좋아하시죠? MC 소맥이라고. MC 소맥이 뭐예요? 아니, 송해가예요. MC 아리예요. 아리, 송해. 아리, 송해. MC 아리, MC 아리. MC 아리, MC 아리. 아니면 MC 나인티 어때요? MC 나인티. 90세. MC 구순. MC 구순. MC 구순. MC 구순. MC 구순 레버란다. 헝헝헝. 정국. 정국. You say, 노래장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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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정국 노래장에서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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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My name is MC 구순. You're 7, 8, 8, 8, baby. Come on. 괜찮네요. MC 구순. 선생님 눈에는 황갑이나 7세는 애잖아요. 애지, 애지 뭐예요. 니들이 다 애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MC 구순. MC 구순. 나한테 뭐 반순 온다 칠순 온다 가지고 돌잔치 온다고 그래 인마. 나 무슨. 이게 스웩이네. 이게 스웩이네. 이게 스웩이네. 와 멋있다. 형 이제 반이 됐어요. 100%예요 형이 지금. 정국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안 해요? 뭘 해? 뭐 옆에 계시니까 뭐. MC 꼬마. 꼬마. 꼬마지. 네. 네. 방송중은 아니겠지만 MC 정자 이런 거 어때요? 정자는 뭐야. 표현한 게 많잖아. 근데 군대 가실 때. 아니 정자. 어 어. 정자. 형 괜찮잖아. 뭐 하나 하시면 좋은데. 그럼 저는 꼬마할게요 꼬마를. MC 꼬마. MC 꼬마. 오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야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즘에 잘 먹는 햄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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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야? 야 이거 혼자 다 드시면 돼요. 야 이거 혼자 다 드시면 돼요. 아니 이건 자꾸 허물어져서 먹겠어 이거? 형 다시. 어우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됐어. 아니 근데. 아니 뭐 쌈장에다가 쌈장 먹고 있어 왜. 이거 뭐 저 김치 같은 건 없어? 김치요 형 벌써? 한 입 드시고 벌써 김치요? 김치 대신에 이런 거 살려드려 먹거든요. 네 여기 있잖아요. 이거 드세요. 들어 먹으라고? 예예. 와. 아 괜찮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음. 형 괜찮으세요? 약간 멘붕 상태이신 것 같은데. 아휴 좀 사라. 이건 이건 좀. 좀 마트 가시는 거 아시는데 왜 이렇게 쉬워. 아휴. 아휴. 아휴 뭐 같아요. 응. 이거 아빠가 김치 좀 사와. 하하하하하하. 김치요? 김치 좀 드셔야 되겠어요? 어? 김치 좀 드셔야 되겠어요? 김치 좀 드셔야 되겠어요? 난 자고 비리오가 뒤집혀서. 하하하하하하하하. 김치 진짜 사와요? 응. 사와요 가서. 김치 좀 사와. 이만 먹겠어. 김치 좀 사와. 이만 먹겠어. 김치 좀 사와. 저기 김치 가게 어디지? 여기 내려가면 뭐 마찬가지가 있어요. 편의점. 응. 알았어요. 형님. 아이고. 뭐? 아휴 김치. 소화제. 어. 이따가 필요하면 드시면 되고요. 운이 오는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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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김치? 아휴. 진짜 이태원에서 김치 찾는 분은 형만 있을 겁니다. 받으셨어요? 응. 다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김치가 많이 남았는데. 형님 김치로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치로 식사를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식사. 응.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래. 장착 한 번 가시죠. 장착. 아. 자 이거 장착하시러. 자 MC 가요 가시죠. 이짱으로 가. MC 굴슨 이쁘.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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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집으로 가. 보시죠. 미키마우스를 닮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랑 태어난 연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27년. 선생님 야 1928년. 한 살 동생. 미키마우스가 한 살 동생이시네요. 얘가 한 살 동생이었어. 야 내 생활여서 또 만나면. 형님 이걸로 한번 입고 나와 보세요. 이걸로 한번 입고 나와 보세요. 아 나 이런 잠이. 오늘 컬렉션 끝났습니다. MC 구수 소개합니다. MC 구수 나오세요. 어때? 아니요? 아니요? 어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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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우, 진짜,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이런거. 이런 것도 있어요, 주먹에서 손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이런 거 있잖아. 에이, 에스 리포소. 기본으로 3반 중에 가셔야 돼요, 선생님. 악세사리 또 끼시니까 또 몸 동작이 달라지지.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럼 힘차게 한번 걸어가 볼까요? 이제 제대로 진출해야죠, 이제. 이제 이태원 진출해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룹을 타는 거를 좀. 제가 그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봐봐요. 고개가 약간 뒤로. 뒤로 기대세요, 기대세요. 기대세요, 뒤로 기대시고. 선생님, 저거 보세요. 여기 일을, 일을 다는 게 아니고요. 일을 놓으세요, 일을. 자, 엠씨 꼬마 한번 해봐, 엠씨 꼬마. 네? 엠씨 꼬마. 엠씨 꼬마도 아파 보여. 너무 거북이 같아. 너무 거북이 같아.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어떻게, 어떻게. 너는 우리 같아. 고개가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일단 초보 끝났습니다. 아, 이게 초보. 아, 좀 느린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음악들이 있어요, 선생님. 조금 이제 빠른 음악들은. 지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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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게? 지지지짜 지지짜가 뭐냐?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 그럼 이제 조금 신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자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신나는 거 오 이거 뭐야? 이건 좀 일어나셔야 돼요 아 일어나 자 보세요 지금 느낌 있게 느껴지잖아요 no it's gone down for you 여성 아 이런 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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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합시다 의지 하자 아 뭐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드렸는데 좀 따라 하세요 베풀콘 한 걸 보고 따라 하세요 구름이 왔거든 구름이 왔거든 구름이 왔어요? 구름이 왔는데 구름이 데려 가시네요 그래서 음악비가 내렸죠? 구름이 와서 음악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대박인 겁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닥터들이나 에미넴급인데. 그렇죠. 저기 지금 추워 추고 있어요. 클럽 문이 한번 들어가. 들어간다. 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MC 구순이다. 정철이가 상택이야 얘. 구순이다. 구순이다. 어? 우리 여자 꼬실 수 있어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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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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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이야.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일단 오늘 정말 많은 걸 접하시고 그래도 소화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랩은 단기간에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소화 안 되세요? 소화 안 되세요? 소화 안 되세요? 알아들었다는 거야.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냐.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우종 씨랑 함께하면서 가슴에 담아 뒀던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틀식으로 재미있게 한번. 배틀을? 음악 틀어드리면 편하게 내뱉고 제가 심판을 좀 봐드릴게요. 자. 링 저쪽으로 가시죠. 백식 구순. 아이 나 이거 참네. 뭐 뭐라는 거야. 선생님 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뭐. 어떤 거. 뭐 뭐. 우종인 밤 떠났네 KBS. 우종인 밤 떠났네 KBS. 이제 곧 간대 SBS. 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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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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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표. 안 좋아. 이런 거 하면 된다는데. 아 이거 얘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형 어떤 얘기. 어 너는 살아있는 힙합 두꺼비. 너는 살아있는 힙합 두꺼비. 살아있는 힙합 전사 송혜. 우종인 너 자꾸 약 올리지 마라. 너의 배는 산만하지. 너무나 산만하지. 너의 정신도 산만하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여자 너리 칼 발견했지. 하시는지. 하시는지. 여자 너리 칼 발견했지. 야 발견했지. 머리카락은 여자께 아니야. 넌 뭘 본 거니. 내가 저 감독이 왜 느꼈어. 이게 니 옷이라고 생각해. 이게 니 옷이라고 생각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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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 지렁 너무 장식이 화려하지. 야 장식이 니가 골랐다가 화려하다. 니가 한 번 빠질래. 맞을래 맞기 싫지. 날 맞기 싫지. 아이 그만해. 자 사랑의 포옹. 마지막에 사랑의 포옹. 사랑의 포옹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는 송의 선생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 크리스타일도 그렇고. 본인의 얘기를 막힘없이 하는 게 원래 그게 힙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MC 구수는 95점 이상입니다. 그때 조금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날 돌아본다고 하는 게 이럴 때 돌아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 그때 이런 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 했는가. 그런 후회도 했는데 역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4살 소년은 그날 밤을. 왜? 뭐 누가 왔다고? 고인 possa. 지금 Ext reporting.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제 말로 몰래겠습니다. 를 말씀드렸래요. 하나 밖에 없었 blossoms. 예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번 쌍한테 봐봐. 워터쇼의 기분이 기분이. 물싸대기. 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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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물 싸들기.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발음을 체크해요. 절대 음감. 개처럼 보이고 개처럼 쓴다. 대박. 아 안돼 안돼. 내가 더 하고 싶어. 지금이 것 같아. 분위기 괜찮다. 둘밖에 없잖아. 내게 입 맞추고 싶어. 비상사태 삐뽀삐뽀. 오빠 왔다 띵동. 뚜꾼뚜꾼거리니까 심호. 꾸민 듯 안 꾸민 너의 모습. 난 그게 너무 좋아. 터져버린 웃음. 삐까빠짝 꽉 나 가까이 밀착. 비누 향기가. 지붕실붕실. 구름 이를 걷는 듯한 기분. 비상사태 삐뽀. 에라 모르겠다 뽕뽕. 너는 오빠한테 자꾸 이럴 거야.